조선의 여인들 지금으로부터 1500년쯤 전에 어느 뛰어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이 되었을 때 그는 글방에 다니면서 글방 친구들로부터 한양의 여인들은 모두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은 자기 아내인 왕비와 어머니인 태우를 시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루는 왕비가 뜰을 거닐고 있을 때 임금은 변장한 모습으로 관목숲 속에서 뛰어나와 왕비에게 입맞추고는 얼른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녁때 왕비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다만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난 뒤에 왕비는 시금을 전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가닥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게요? 하고 왕비에게 임금이 물었어요. 그제서야 왕비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명예를 더럽혀 싸우니 제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죽는 길뿐입니다. 그런 가닥에 음식을 물리쳤나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왕비를 껴안으며 왕비가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된 가닥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어머니인 태우를 시험해보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은 오랫동안 머리를 짜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임금은 두 명의 친구와 짜고 임금 자신은 부처의 모습으로 두 친구는 부처를 모시는 두 명의 보살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새해가 되어 장안의 모든 여인들이 관례에 따라 그릇의 쌀을 담아 갖고 절에 가게 될 때를 맞추어 한양에 있는 절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의 이와 같은 의도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승려만이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엄격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새해가 되어 모두들 불꽁을 들이고 있을 때 난데없이 절 안으로 부처와 두 명의 보살이 들어서자 승려들은 놀라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존하신 부처님께서 몸소 이 땅 위에 내려오셨도다. 한편 절 안에 들어와 있던 여인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가짜 부처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중생들로부터 너희가 저지른 죄를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릇에 쌀을 담아 내게 가져오되 너희가 정을 나누고 지내는 사내들의 숫자만큼 쌀그릇을 가져오도록 하라. 단 한 명의 사나이라도 감추는 여인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절 안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자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비록 승려들이 수많은 쌀그릇을 준비해 놓았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쌀그릇을 사러 장터로 몇 차례나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날 임금은 비로소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 임금 앞에 앉아있던 모든 여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여인은 다 두 사람 왕비와 태우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머지 여인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나아가서는 열 명씩이나 되는 사나이들과 정을 나누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보살로 변장했던 임금의 친구들이 이 여인들과 정을 나눈 사나이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으므로 이튿날 임금은 방방곡곡의 방을 써붙이게 하였습니다. 그 방에는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대신들이 한 사람마다 아내를 몇 명씩 두고 있으며 그 아내들은 정을 나누는 사나이들이 몇 명씩이나 되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은 이를 교제하기 위한 법을 발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오늘날까지도 조선의 여인들은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춘희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춘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춘희의 그와 같은 생활은 그녀 앞에 이도령이 나타남으로써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고호를 다스리는 원님의 아들로 그를 사랑하게 되자 춘희는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사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도령의 아버지가 원님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고호를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수탈하였기 때문에 고호를 황폐해지고 세금으로 바칠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사실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원님은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재산은 국고로 몰수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춘희와 이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나를 기다려주 내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니 유배기간이 다 끝나면 그대를 데리러 오리다. 그때가 오면 이 고호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원님은 고천이가 이 고호를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호를에서는 이 고호를에서는 누구나 서로에 관한 일들을 훤히 알고 지내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신임 원님은 춘희를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춘희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강제로 그녀를 데려갔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원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세수로 내게 우려하지 않았느냐 하고 원님이 춘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도령이라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온지라 더 이상은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계집이로다 하고 원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젊으니 이도령이 너를 사랑한 까닭을 짐작할 수가 있도다. 허나 그는 너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이니 이제부터 너는 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춘희는 일을 원치 않았고 원님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춘희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말했어요. 그 계집이 노파처럼 추한 모습이 될 때까지 날마다 몹시 매를 치도록 하라. 그리하여 옥졸들은 춘향이에게서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까지 모진 매를 가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원님은 춘희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춘희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며 바깥 출입을 그만 채 살아갔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흐른 뒤 이 고을에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는 주막에 머물면서 고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춘희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원님이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으며 지금은 그녀가 바깥 출입을 금한 채 자기 집에만 틀어박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등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사나이는 춘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가슴이 이처럼 두근거리는 것은 실로 몇 해 만의 일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춘희는 이렇듯 혼잣말을 하며 직접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보는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그 사나이는 바로 이 도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춘희는 그 순간 젊음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혐오스러운 원님이 살고 있는 이 고호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라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하여 그동안 겪은 모든 불행을 잊고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유한 이 옛날에 이명상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매달 아들네 집을 번갈아 가며 방문하곤 하였는데 1년에 열세달이 든 6년이면 13번째 달에는 딸네 집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명상에게 그 밖에 다른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를 몹시 부러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사태평한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이야기를 하였던지 그에 관한 소문이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아무 할 일 없이 지내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니까 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되어 이명상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대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대의 자식들의 집만을 찾아다닌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고 예 한해에 들어있는 달수대로 자식들 집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늘이 제게 열두 아들을 점지해 주셨사옵니다. 또한 윤달인 열세 번째 달인 등 경우를 위해서 딸을 하나 점지해 주셨사옵니다. 그런가 달게 저는 매달 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대는 그대의 일을 참 잘 해내고 있으니 그 상으로 이 구슬을 하나 주겠노라. 이 구슬을 잘 간직하고 있되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또다. 어느 때건 내가 구슬을 찾을 때면 구슬을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로다. 임금은 이명상을 돌려보낸 뒤 병졸에게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에게서 구슬을 훔쳐내 갖다 버리라고 시켰습니다. 변장을 한 병졸은 이명상의 뒤를 밟아 나루터로 가 그의 보쯤에서 구슬을 살그머니 꺼내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강을 건넌 이명상은 밤이 되자 어느 집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구슬이 무사한지를 살펴보려고 봇짐 속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어요. 정말이지 임금이 그에게 구슬을 맡긴 그 순간부터 이명상에게서 무사태평함이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만 자기 구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있었습니다. 그런데 봇짐 속에 구슬이 없어지자 이명상도 비로소 커다란 슬픔과 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구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그는 온밤을 꼬박 뗀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하여 새벽녘이 되자 몹시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어부의 외침 소리를 들은 그는 어부를 불러 그에게서 생선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기쁨이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생선을 다듬던 그는 생선의 뱃속에서 잃어버린 구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임금은 이명상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병졸들이 그를 데려오자 임금은 그에게 엄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준 구슬은 어디에 있느냐? 이명상은 구슬을 꺼내 임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대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잦았는가? 나는 그대가 구슬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건만 그러자 이명상은 구슬을 찾게 된 내력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도 용왕님도 아마 그대의 뒤를 돌봐주고 계신 모양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다듣고 난 임금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실로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태어난 모양이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대의 이름을 이모에로 바꾸도록 하여라 그것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다는 뜻이로다 이모에에게는 부유한 이라는 직함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 사람이란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모두들 크나큰 존경으로 그의 장례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와음 착한 두 농부 신라의 열네번째 임금인 유래왕 때였습니다. 쌀이 나뭇골에 인관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관은 가진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작은 땅 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가꾸어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지요. 처음엔 무얼 심든지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돌멩이와 모래가 많이 섞인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땅이 인관의 온 가족이 나가 돌을 골라내고 봄마다 두엄을 듬뿍 뿌려주자 얼마 안 가서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인관은 그 땅에 삼시를 심었습니다. 비가 안 와 싹이 말라 들어가면 인관은 새벽부터 밭에 나와 멀리 떨어진 냇물에서 물을 기르다 싹이 잘 자라도록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밭 작물은 말라 죽어도 인관의 삶은 언제나 싱싱했지요. 오늘은 다 자란 삶을 베는 날입니다. 인관의 아내와 아이들이 밭에 쪼그리고 앉아 삶을 다발로 묶고 있습니다. 쌓여가는 삶 다발을 보면서 가족들은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렇게 잘 자란 삶은 처음 보겠어. 밭이 온통 꽉 찼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더니 보람이 있구먼. 골 사람들이 인관의 산밭을 바라보며 부라운 듯 말했습니다. 인관은 가족과 함께 꼬박 하나절 동안 잘 자란 삶을 골라서 베었습니다. 오늘 벤삼은 몰래질을 해서 삼실로 만들어 내다 팔 작정입니다. 천으로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값이 덜 나가지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인관의 아내는 몰래질과 길삼의 명수입니다. 워낙 많이 해보아 다른 집 안하게 두 배는 빨리 천을 만들어내지요. 삼껍질을 손톱으로 가르면 회백색 삼실이 만들어집니다. 글씨를 배틀에 놓고 짜면 삼배가 되지요. 장날이 오자 인관은 삼실을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등짐을 만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인관의 아내는 문 밖으로 남편 배웅을 나와 천으로 만들어내다 팔면 곡식을 두 배는 더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아까워 했습니다. 인관이 살고 있는 쌀이 나무골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꽃샘 마을이 나옵니다. 나리꽃이 예쁘게 피는 곳에 맑은 샘물이 있어 꽃샘 마을이라고 부르지요. 이 마을에 서조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서조는 키가 껑충하게 크고 눈매가 서글서글해서 첫눈에 보아도 마음씨가 좋아보입니다. 서조는 해마다 밭에 조를 심었습니다. 서조도 인관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서조를 칭찬했어요. 서조는 사람 좋고 일 잘하는 우리 마을의 보배야. 아무렴. 청년들이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땀 흘려 일하는 서조를 보면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서조는 상을 받아도 아주 큰 상을 받아야 할 걸세. 서조의 밭에서 자란 조는 서조를 닮아 키가 크고 나달도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노랗게 잘 여문 조 이삭이 가을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서조의 마음은 기쁨으로 꽉 차올랐지요. 오늘은 조를 거두어드리는 날입니다. 베어서 밭에 세워두었던 조의 이삭을 잘라 도리깨로 나달을 떨어냈습니다. 가을 볕에 잘 마른 조를 이젠 방하에 넣어 찍기만 하면 되지요. 드디어 방하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진 조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조는 조를 장에 내다 팔아 삼시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이 너무 오래돼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려면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늙으신 어머니는 더위를 잘 못 견디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꼭 시원한 삼배옷을 장만해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더위를 먹지 않게 하려면 삼배옷이 필요하지요. 서조는 조를 집어넣은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 장으로 가던 인간과 서조는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서조가 인간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등짐을 지고도 성큼 성큼 가볍게 걸어오는 걸 보니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삼시린 모양이 구려 인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소 그런데 작은 자루에 메고도 쩔쩔 메는 걸 보니 그 자루 속에 든 건 조나 소소 같은 곡식이 들림없을 것 같소이다. 하하 둘 다 잘 맞췄 구려 이 자루 속에 든 건 방금 지은 잘 조 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사려던 것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서조는 그 자리에서 삼실보따리와 조가 담긴 자루를 맞바꾸었지요. 이렇게 쉽게 좋은 삼실을 넣게 되어 여강 여강 기쁘지 않습니다. 서조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잘 가십시오. 예 살펴 가십시오.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조는 메고 있던 삼실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방안에 계신 어머니께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머님 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삼배옷을 만들 실은 구해왔느냐 예 운이 좋아 아주 좋은 걸로 구했습니다. 서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커다란 소리개가 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내려놓았던 삼실보따리를 두 발로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저걸 어째 어머니가 벗어발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소리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간은 찰진 조로 막 지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여보 밥의 윤기가 잘 잘 넘치는 게 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삼실을 팔러 나간 게 참 잘한 일이었어요. 인간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직스럽더니 역시 곡식도 아주 잘 되었군. 인간은 서조가 마음 좋고 성실한 농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던 막내딸이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니? 지금 막 커다란 소리개가 날아와서 마당에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빨리 나와보셔요. 인간이 마당에 나가보니 막내딸 말대로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는 자기가 오늘 지고 나가 조아 바꾼 바로 그 삼실보따리 였어요. 참 별일이네. 어서 임자에게 돌려주어야지. 인간은 삼실보따리를 지고 꽃샛 마을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리개가 삼실보따리를 채다가 댁내 마당에 떨어뜨린 건 예산일이 아니오. 말 못하는 미물도 때로는 사람보다 이치에 맞게 일을 저리할 줄 아는 법이오. 이번 일은 아마도 하늘에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 같소. 그러니 나는 이 삼실을 받을 수가 없소. 인간과 서조는 받아라 못 받겠다 하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서조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인간은 할 수 없이 삼실보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날 밤 내내 끙끙거리며 고민을 했습니다. 조화 삼실을 두 가지 다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양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무슨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니 인간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 이었습니다. 인간은 다음날 다시 한번 서조를 찾아갔어요. 조는 원래 댁의 물건이었으니 조를 돌려드리면 어떻겠소? 그러나 이번에도 서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조는 이미 댁에게 판 것이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오. 그러면 나더러 조와 삼실 두 가지를 다 가지란 말이오? 인간은 버럭 화를 내고는 서조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조와 만났던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 삼실과 조를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장터를 오가던 사람들은 낯선 보따리 두 개를 보고 처음엔 누가 잠시 놓아두고 볼일을 보러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다음날 낮이 되었는데도 보따리는 그대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속에는 조와 삼실이 들어있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네. 이렇게 좋은 조와 삼실을 누가 놓고 갔을까? 인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려고 사람들은 조와 삼실을 가져다 대장간에 보관해두었습니다. 동모들과 함께 장에 놀러왔던 인간의 막내딸이 마침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삼실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삼실은 우리 건데 이 말을 들은 대장장이가 막내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막내딸은 그동안 아버지인 인간과 꽃샛마을 서주 아저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삽시간의 장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고울까지 소문이 돌았지요. 소문이야 돌든 말든 인간과 서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농사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대장장이는 마냥 마냥 삼실과 조를 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아간 집 아저씨와 함께 인간과 서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간의 집에 들러 물건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인간은 그것은 이미 나의 손을 던한 물건이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써주십시오. 인간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 뒤 이번에는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와 삼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구걸하며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장이와 방아간 아저씨는 인간과 서조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탐복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어쩌면 그리 마음이 고들까 마음 씀씀이도 여광고 온 게 아니요. 대장장이와 방아간 아저씨는 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간과 서조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없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에게 조와 삼실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인간과 서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의밀레 종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었어요. 지늘게 수수깡을 섞어 비벼서 만든 담벼락이 군데군데 움푹 패여 있어 주먹으로 한 번 꽝 치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붕의 초가는 몇 년씩이나 갈지 못해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비만 오면 집단 섞은 물이 추녀 끝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냄새도 아주 고약했지요. 다 썩은 지붕에서 쥐들은 용케도 잘 살아갑니다. 밤만 되면 지들은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와당탕 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이런 집에서 어머니와 어린 딸은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이 온통 새하얗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이 집 지붕 위에도 하얗게 눈이 덮여 멀리서 바라다 보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꼭 그림 협서에 나오는 집처럼 포근해 보였어요. 어린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좀 있다가 돌식인에 가서 감자 몇 개 얻어다가 맛있게 삶아줄게. 감자 소리가 어머니 입에서 나오자. 달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생긋 웃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입니다. 옆집 돌식인에서 벌써 몇 번을 구워 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또 가서 사정하는 게 염치 없는 것 같아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달래가 다시 어머니 치마를 붙들고 늘어지며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감자조 어머니의 눈에는 이슬처럼 눈물방울이 맺혀옵니다. 우리 어린 달래 하나 배불리 먹이지 못하다니 오늘은 달래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수 두어 주먹을 무척 말린 시래기에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그것으로 남아 달래와 어머니는 참으로 오랜만에 배를 채울 수 있었지요. 조금 남겨두었다가 점심때 달래에게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엄마. 달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가까워 오자 달래는 다시 배가 고팠어요. 밥과는 달리 죽은 아무리 배불리 먹었더라도 금방 소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합니다. 이젠 양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겨울 초겨울 까지만 해도 감자 쌀 수수 같은 양식이 있어 그런대로 배는 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남의 집의를 해주고 받은 것을 모아둔 것이지요. 뒷마당에 심은 감자도 올해는 제법 수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겨울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거리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안기인 겨울철이어서 마을 사람 모두가 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일거리는 없습니다. 초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지자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얼마 동안은 마음 씌고 온 이웃집에서 내년에 일을 해서 갚기로 하고 구워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노상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웃집들이라고 해서 양식이 남아 도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집들도 겨울이 끝날 무렵부터는 양식이 떨어져 상과 들에 막 파르파르 도단하기 시작하는 냉이며 쑥을 뜯어다가 나물죽을 끓여 먹고 살아야 할 겁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치마 꼬리를 붙잡고 우는 딸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도 배가 고팠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딸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달래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달래는 우는 어머니를 보고 눈이 동그레져서 엄마도 배고파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래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는 돌식이내로 다시 한 번 양식을 빌리러 갔습니다. 염치없고 주책없는 여편내가 되더라도 어린 딸이 배고파 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돌식이내에서 빌린 감자 네 개를 들고 어머니가 쌀이 울타리 사이에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퇴마루에서 눈이 빠지게 어머니를 기다리던 달래는 엄마 하고 부르며 맨발로 뛰어나와 감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슬픈 웃음이 스쳐갑니다. 달래가 옆집 돌식이와 놀다가 들어봤습니다. 엄마 돌식이는 아버지가 있는데 난 왜 없어? 우리 달래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우리 아버지는 어딨어? 하루에 열 번도 더 어머니에게 물어오는 말입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어머니는 차근차근 달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달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처님이 극락으로 데려가셨단다. 엄마 극락이 어디야? 어 극락은 저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을 가다 보면 무지개가 나오는데 그 위 하늘 나라에 있단다. 그럼 아버지는 하늘 나라에 어떻게 올라갔어? 부처님이 보내주신 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지. 아버지는 언제 오셔? 우리 달래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쁜 색시가 되면 오신단다. 그럼 난 착한 일 많이 많이 할 테야. 엄마 그런데 돌식이네 아버지는 착한 일을 많이 안 했나봐. 극락에 못 간 걸 보니까. 아니야. 돌식의 아버지도 이 다음에 극락에 가게 될 거야. 달래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농산일 잘하고 마음도 착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하던 분이었지요. 이 마을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물 난리가 나서 물에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애써 가꾸어 놓은 농과 밭이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친 적이 한두 번 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산자락 밑에 있는 늪을 바닥도 파내고 둑도 세워서 커다란 저수지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수지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낙네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돌을 나르는 일쯤은 거들어야 했지요. 달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었습니다. 커다란 돌로 독을 세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일을 달래 아버지가 거의 도맡다시피 하였습니다. 늪 바닥에 흙을 지게에 져서 퍼다 버리면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달래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수지를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면 달래 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왠걸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달래 어머니도 남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마철이 가까워 오자 웅장한 저수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했던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거센 물이 밀려들어와도 무너지지 않게 두 개 돌을 한 겹씩만 더 쌓으면 일이 끝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만 보면 자기 자식이라도 얻은 것처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저수지에 나와서 어디 잘못된 곳이라도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날도 달래 아버지는 동네 장정들과 함께 돌을 날아다 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먹장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더니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는 점점 거세어졌어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빗줄기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빨리 장마철이 다가온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저수지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잘못하면 둑이 무너져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초조하게 저수지 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몇 사람씩 돌아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둑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달래 아버지는 밤새도록 둑을 지켰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죽은 달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비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수지도 마을도 논밭도 달래 아버지의 희생으로 모두 모사 했습니다. 달래 아버지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달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달래가 돌이 채 못되었을 때 일이니 달래는 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달래네 집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죽은 달래 아버지의 가족들을 모두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마을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해도 지나가면서 그것도 시들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데다가 달래 아버지의 의로운 행동도 사람들 머리에서 점점 잊혀져 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끼니를 때우기가 막막한 지경에 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날이 가고 해가 가면 형편이 점점 나아질 겁니다. 달래 어머니도 남편 못지않게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남편마저 없으니 여간 억척스러워진 게 아닙니다. 이 가난의 고비만 넘기면 달래내도 열심히 일해서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굶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겨울 그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봄이 올 듯 올 듯 하면서도 여간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달래는 아랫목 이불 속에 엎드려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람쥐 곰 여우 토끼 호랑이 등 숲속에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달래는 이제 막 낮잠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불 소리도 들려왔죠. 달래는 낮잠을 자려다가 그 소리 때문에 그만 잠이 달아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달래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치렁치렁한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달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새님도 목탁 치는 것을 멈추고 합장했습니다. 새님은 시조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승은 봉덕사의 주지로 있는 사람이오. 성덕대왕의 공을 받들기 위해 범종을 만들고 있으니 종을 만들 쇠부치나 곡식을 좀 내셔야겠소. 꼭 내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저희 집엔 시조할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 무험하구먼 집집마다 다 냈는데 어찌 이 집만 없다 하는고 죄송합니다 스님 저희 집에 있는 것이라곤 배를 고른 어린 딸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있다 다시 올테니 그때까지는 꼭 구해놓도록 하시오. 세님은 노발대바라면서 다른 집으로 시주를 받으러 갔습니다. 성덕대왕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그의 업적을 기리는 범종을 만드는데 이렇게 끼니도 있지 못하는 가난한 집에서까지 시주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세님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집집마다 시주를 받고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불평이 대단하였습니다. 글쎄 보리를 한대빵 댔더니만 겨우 욕을 내냐면서 면박을 주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진이 다 빠져 있는데 곡식을 내라 쇠부치를 내라 어디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것도 한 번이면 말을 안해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부처님이 노할일이지 언제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들 양식 빼서다 종 만들라고 가르친 적이 있나? 12만근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라지요. 우리 부처님은 아마 이 범종만 되는 일을 반대하실 거야. 들림없어.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라고 했지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지. 달래 어머니는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주지의 말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주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된답니까? 나중에 세금도 많이 물게 되고 절에도 오지 못하게 한다지 아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새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오겠다던 봉덕사의 주지는 다른 곳을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그랬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앞산 뒷산에 노란물이 들기 시작하더니 곧 연두색으로 다시 진달래 꽃이 만발한 붉은 산이 되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느라 새벽 역해 모두 일을 나가고 나면 마을은 하루종일 한밤처럼 고요합니다. 달래는 돌시계와 함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밭도렁에서 들꽃을 따서 목걸이를 만들고 새도조 차단이면서 해가 질 때까지 녹니다. 저녁때가 되면 꼬질꼬질 흑토성이가 된 달래의 몸에서 향긋한 풀냄새가 납니다. 하루는 달래 어머니가 몸살 기운이 있어 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죠. 점심 때쯤 되어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에 왔던 봉덕사의 주지였어요. 달래 어머니가 문간으로 나가자 목탁 두드리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전에 받지 못한 시주를 받을까 해서 왔소이다. 오늘은 말하는 게 좀 능청스러워 보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주 자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리를 조금 준비했으니 받아가시지요. 이제 그런 시주는 필요 없게 되었소. 무슨 말씀이신지 벌써 범종을 만들 쇠보치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품 싹쓴 다 마련되었소. 그렇다면 무엇을 시주하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지는 머뭇거리며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대의 딸아이를 시주로 받을까 하오 부처님의 뜻이니 따르는 게 좋을 거요. 달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습니다. 스님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쇠부치를 충분히 모은 뒤에 나라 안에 내놓으라 하는 공예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속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공예가들은 쇳몰의 온도를 잘 맞추어 정성스레 만든 틀에 부었습니다. 쇳물이 굳어 종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종은 금이간 종이었습니다. 공예가들은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쇳물을 끓여 틀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만들어진 종에서는 사발 깨지는 듯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서 모두 귀를 막았습니다. 몇 번을 해보았지만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난 종만 나오고 좋은 범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덕사 범종 만드는 일을 총 지휘하는 왕의 어머니 만월 부인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성스러운 종을 만드는데 누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이라며 봉덕사 주지에게 잘 알아서 조처를 취하라고 일렀지요. 봉덕사 주지는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에 빠졌지만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까지 범종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보통 때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인 주지는 특히 허무 맹랑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부차님의 계시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종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그것과 관련된 꿈을 꾸었습니다. 글쎄 하얀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도사처럼 생긴 노인이 나타나서는 주지를 달래내 오두막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집에서 내놓은 시주가 있어야 범종이 아무 탈 없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무엇을 시주 받아야 합니까? 하고 주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아이가 필요하느니라. 그 여자아이를 쇳물 속에 넣고 종을 만들어야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얻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주지는 꿈속의 노인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지요. 그래서 오늘 달래를 시주 받으러 부랴부랴 달려온 겁니다. 말이 시주이지 달래를 수천도나 되는 펄펄 끓는 쇳물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이야기지요. 뻔뻔스럽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주지를 달래어머니는 악을 써서 내조찼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누가 그냥 놔두겠나요? 누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본 것을 무조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주지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지는 그 길로 만월 부인에게 가서 그 아이를 쇳물에 부으라는 부처님의 게시를 받았다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보내 강제로라도 달래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월 부인 역시 부처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라 주지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주지는 다음 날 병사들을 거느리고 달래네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달래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병사들로 하여금 강제로 끌고 가게 하겠노라고 위협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달래를 꼭 부둥켜 안고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방문을 담갔어요? 달래는 영문도 모른 채 악을 쓰며 우러댔습니다. 주지는 방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감히 어기겠느냐? 부처님은 차비로우신 분이지 어린아이를 죽이는 잔인한 악마가 아니다. 이놈들아 썩 물러가거라. 누구한테 감히 욕짓거리를 얘들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이를 잡아오너라. 마침내 병사들은 기다란 창으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에게서 달래를 떼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달래를 꼭 붙잡고 있었지만 달려드는 힘센 병사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래를 빼앗기자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래는 발버둥을 치며 어머니를 불러댔어요. 그렇지만 기절한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장대나 부지갱이라도 들고 나와 병사들을 쫓아버리고 달래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창을 들고 나와 담을 빙 둘러서서 아무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거의 모두가 밭에 나가고 마을엔 노인들이나 아이들밖에 달래는 없었지요. 결국 달래는 병사들에게 안겨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부글부글 끓는 그 뜨거운 샘물에 던져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질 때부터 줄곧 들리던 달래의 울음소리도 그 순간 뚝 끊겼습니다. 샘물에 던져진 달래의 작은 몸은 순식간에 노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종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달래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번에는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종각에 종을 걸고 이제 종을 쳐보는 순서입니다. 조지가 첫 종을 쳤습니다. 댕 하고 맑은 종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댕 하고 울리던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자기를 죽인 나쁜 사람들을 원망하는 울음소리였지요. 보고 싶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에밀레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답니다. 바위에 깔린 용 백두산 자락 끝에 있는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랑찬 것으로 보아 건강한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며 아이를 받아주던 할머니가 산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어 하던 산모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지요. 할멈 애 이름은 복수이니 그렇게 불러주세요. 아니 복수라니요 무슨 이름이 그렇게 할멈은 우리 집 얘기를 모르세요? 아휴 장수 까미네 우리 복수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아서 할머니는 분노로 가득 찬 아기 어머니 얼굴을 살피며 작년의 일을 따올렸습니다. 갑자기 백두산에 시커먼 흑룡이 나타나더니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다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복수 아버지가 나서서 흑룡과 용감히 싸우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복수는 유복자인 셈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복수는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수 아버지를 생각하여 여러모로 보살폈습니다. 복수는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무척 건강했습니다. 복수가 열 살이 되던 어머니는 복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한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열 살이 되는 해에 삼신산으로 들여보내 도술과 무예를 익히게 해 원수를 갖도록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도 들려주었지요. 그 말을 들은 복수는 그날 당장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물어물어 삼신산을 찾아간 복수는 산신을 만나 찾아온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신은 어린 복수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복수가 끈기있게 도술과 무예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자 복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본 산신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먼저 복내산으로 떠나라. 거기서 3년 동안 돌을 닦은 뒤 방장산으로 가라. 또 거기서 3년 동안 무예를 익히고 마지막에 다시 영주산으로 가 권법을 배우도록 가여라. 할 수 있겠느냐. 예, 물론입니다. 굳은 결심을 한 복수는 세생들의 고된 수련을 차츰 차츰 익혀갔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갔습니다. 아홉 해가 지나서야 산시는 복수에게 이제는 됐다며 산을 내려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홉 해 동안의 수련 수련 기간은 어머니에게도 무척 긴 세월이었어요. 어머니는 복수가 떠난 뒤로 날마다 동구 밖으로 나와 복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난데없이 마당에 건강한 젊은이가 훌쩍 날아와 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들 복수란 말이냐 키가 구척은 넘어 보이는 장수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건장한 청년에게서 복수의 어릴 적 모습을 찾아내곤 갑자기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싸 안고 반가움을 나누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복수네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익히고 배운 재주는 충분하냐 복수는 그동안 지내온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복수는 사람들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복수를 부르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머니는 복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수는 또 뒤편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주먹으로 툭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수가 부리는 재주를 보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했지요. 그래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 원수를 갚을 준비가 되었구나. 복수를 갚을 때까지 어미 앞에 나타날 생각은 말하라. 어머니는 엄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9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며칠 있게 한 다음에 보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복수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어머니도 복수를 보내고 들어와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복수는 원수를 찾아 백두산으로 올라갔지요. 봉우리 가까이에 이르자 갑자기 주변이 컴컴해지더니 하늘에서 주먹만한 오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의 시커먼 구름 속에는 흑룡이 한 마리 들어앉아 눈을 보릅뜨고 있었어요. 자 내 불을 받아라. 벼락같이 소리친 흑룡은 커다란 입을 벌려 불을 쫙쫙 뿜어댔습니다. 흑룡의 불길이 닿는 곳에는 바위조차 구멍이 뻥뻥 뚫어졌지요. 복수는 성사량 인도를 치켜들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칼소리만 요란할 뿐 흑룡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흑룡도 오랜만에 강자를 만났다고 긴장했습니다. 흑룡이 솟아오르며 꼬리로 복수를 감아치려 했어요. 순간 복수는 몸을 날려 구름을 잡아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복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흑룡의 목덜미를 거머쥐 날려 복수는 복수는 고함을 지르며 흑룡을 머리 위로 덜었다가 절벽 밑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몇천근이나 되는 흑룡을 어찌나 힘차게 내동댕이 쳤는지 용이 벼랑에 부딪히면서 두 조각이 났지요. 용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에 천년만년 시달림을 받으라고 바윗돌 밑에 용을 깔아놓았습니다. 복수는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것이 오늘의 소천지가 되었습니다. 소천지에는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줄기가 없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는 것은 바위 밑에 깔린 용이 그물을 먹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아사달 아사녀 백제 서울 부여에 아사달 이라는 이름을 가진 석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잃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다니던 아사달은 어느 날 마음씨 좋은 석공의 집에 찾아가 밥을 구걸했습니다. 석공은 아사달이 불쌍해 보여 그날부터 아사달을 자기 곁에 두고 잔심부름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물도 떠다주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러면서 아사달은 어깨 너머로 돌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부여에는 뛰어난 석공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음씨 좋은 석공은 백제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일이 밀렸습니다. 아사달은 심심할 때마다 깨져서 못쓰게 된 돌로 작은 탑이나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돌쪼는 기술을 배웠던 것이지요. 우연히 아사달의 작은 조각을 본 석공은 이제 아사달을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잘 배우기만 한다면 너도 훌륭한 석공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 잔리를 그만두고 돌쪼는 법을 익히도록 하여라. 아사달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성격이 꼼꼼한 아사달은 청년이 되면서부터 세상보다 더 훌륭한 조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사달이 만든 탑이나 불상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절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좌집에서는 보좌집에서는 많은 돈을 내고 아사달의 조각을 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생이 아사달을 장가 보내야 한다며 옆 마을에 어여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선을 보게 했습니다. 아사달은 첫눈에 벌써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녀도 아사달이 듬직하게 여겨졌습니다. 얼마 뒤 세생의 집 마당에서는 조촐한 홀레가 치루어졌습니다. 홀레에 참석한 사람들은 색시가 예쁘다고 저마다 칭찬이었어요. 아사달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했습니다. 아사달은 아사달은 작업장 옆에 자그마한 쉰방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색시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일을 하니까 기운이 막 넘치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열두번도 넘게 색시가 보고 싶어 일을 하다 말고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색시는 해진 옷을 기우고 있거나 길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고 아사달이 색시를 부릅니다. 그러면 색시는 쑥스러워 하다가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아사녀의 웃는 모습이 자꾸 보고 싶어 아사달은 일하다 말고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녀가 냇가로 빨래를 가거나 볼일이 있어 집을 집을 비울 때 아사달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혹시 누가 잡아가기라도 하면 어쩌지? 빨래를 이고 오다가 넘어진 건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에 정신이 팔려 정의 손을 찍힌 적도 여러 번입니다. 스승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아사달을 재미있다는 듯 놀려댔습니다. 아사달 색시가 그렇게도 좋니? 그러다가 색시 치마 꼬리만 쫓아 다니겠다. 아사달은 창피해서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하지만 이런 놀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좋았으니까요. 사람들도 나쁜 뜻이 있어 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여 괜히 한 번씩 우스갯말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 무렵 신라에 불국사가 세워졌습니다. 참 크고 아름다운 절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이 절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었는데 마지막으로 법당들에 탑을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신라에는 솜씨가 좋은 석공이 없어 탑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탑 탑에는 부처님이나 큰 스님의 사리를 모셔둡니다. 그래서 탑을 세우는 일은 절을 지을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석공을 데려다 탑을 만들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신라에는 그런 훌륭한 탑을 만들만한 석공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훌륭한 석공이 많은 백제에서 데려오기로 하였습니다. 훌륭한 황룡사의 구층석탑을 세울 때도 백제 사람 아비지를 데려왔던 적이 소문이 신라에도 자자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불국사의 주지스님은 부여로 사람을 보내 아사다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아사다른 신라에서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망설였습니다. 불국사같이 훌륭한 절에 탑을 세우는 일은 자기 손으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녀와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사다른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라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영 개운치 않게 생각되었던 거지요. 아사녀는 남편 아사다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탑을 만드는 게 아사다를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사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꼭 훌륭한 탑을 만들고 돌아오세요. 아사녀는 눈물을 흘리며 신라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불국사 앞들에서는 탑을 만들기 위해 돌을 쪼는 소리가 하루종일 들려옵니다. 아사다리 탑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나 정신없이 일을 하는지 점심때 가져다 놓은 밥이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밥 위에는 돌먼지가 뽀얗게 앉아 이제 먹을 수 조차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사녀는 잘 있을까? 일을 하다 말고 문득 부여해 있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사다른 정과 망치를 내려놓고 백제가 있는 서쪽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해가 빨간 노을을 하늘에 물들이고 있었어요. 뭉게뭉게 피어있는 구름도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사다르에게는 그 구름 모양이 꼭 아사녀의 고운 얼굴처럼 느껴져 옵니다. 이렇게 아사녀 생각이 떠오를 때면 아사다른 탑 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당장에라도 집으로 달려가고만 싶어집니다. 하지만 쪼고 있던 돌덩어리들을 보면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어서 훌륭한 탑을 완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내가 이러고 있을 틈이 없지. 몇백년 뒤까지 빛을 낼 탑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아사다른 다시 이래 파묻혀 버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탑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탑을 만든 아사다른 자신이 보아도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탑입니다. 이 탑이 바로 그 유명한 다보탑 입니다. 아사다른 탑 만드는 일에 매달리느라 몸을 돌보지 못해 몰라보게 야위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돌 위에 코피를 쏟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몇번 인가는 까무러 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사다른 다 만들어진 다보탑 을 보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사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개의 탑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아사다른 하루도 쉬지 않고 곧바로 또 하나의 탑을 만드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아사녀는 아사다리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며칠씩 밥 먹는 것도 있고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의 습관을 알고 있는 아사녀는 혹시 병이라도 나서 누워 계신 건 아닐까 하고 날마다 걱정하느라 얼굴이 까칠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소식 한 장 없는 아사다를 찾아 신라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아사녀는 몇 날을 걸어 불국사에 도착했어요. 귀에 익은 남편의 돌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사하시구나. 안도의 탄성과 함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열고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보고 있던 주제세님이 아사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 절의 탑을 만들고 있는 아사다리라는 석공의 아내입니다. 부여에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 오는 길입니다. 세님은 아사녀의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탑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아내가 불쑥 나타나 아사다리 마음을 빼앗긴다면 작업도 늦어질 뿐더러 형편없는 탑이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님은 아사녀에게 부탁했어요. 부인 지금 남궁께서는 탑을 만드는 데 온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세상에 영원히 빛날 탑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을 보면 마음이 흩어져 탑을 만드는 일이 소홀해질까 두렵습니다. 먼 길을 오신 부인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탑이 완성될 때까지만 조용한 곳에 쉬면서 기다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탑만 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남편을 두고서도 당장 만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는 했지만 아사녀는 주지세님의 말에 따랐습니다. 아사녀는 영지모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탑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렸어요. 탑이 다 만들어지면 이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는 말을 주지세님에게서 들은 아사녀는 날마다 영지못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곧 완성된다던 탑은 어찌 된 일인지 좀채로 영지못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돌쪼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사녀는 아사녀는 남편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눌러 참아야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사녀는 탑이 완성된 것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떨어진 연못가에 얇게 물무늬가 지더니 거기에 탑을 세다듬으며 웃고 있는 아사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사달님 아사녀는 물속에 비친 남편을 보고 금한 연못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환상을 본 것이지요. 마침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내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지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번 소리쳐 아사녀를 불러보았지만 아사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어디에 다니러 간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하고 아사달은 연못과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아사달은 연못 속에 빠져서 누워있는 아내를 보았어요. 아사녀 아사달은 미친 듯이 아내를 부르며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잠겨있는 아내를 아내를 꼭 보듬켜 아는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목숨을 바쳐 만들어진 탑이 다보탑과 나란히 서있는 불국사의 석가탑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석가탑을 영지못의 그림자를 빠뜨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탑이라고 하여 무영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도 영지못가에는 돌부처 하나가 서서 아사날과 아사녀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두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이 똑같은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클라우스였는데 한 사람은 네 마리의 말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말 네 마리를 가진 사람을 큰 클라우스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을 작은 클라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 내내 작은 클라우스는 큰 클라우스를 위해 밭을 갈아주고 말 한 마리도 큰 클라우스에게 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큰 클라우스가 네 마리의 말을 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요일 단 하루 뿐이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작은 클라우스는 아주 신나게 채찍을 휘두르며 다섯 마리의 말을 몰았습니다. 이날만은 말들이 모두 자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해맑은 일요일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당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들판에서 밭을 가는 작은 클라우스의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럴 때 작은 클라우스는 신이 나고 자랑스러워서 이랴 이랴 내 귀여운 다섯 마리의 말들아 하며 채찍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야 한 마리만 될 것인데 큰 클라우스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클라우스는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큰 클라우스의 말을 깜빡 잊고 이랴 이랴 내 귀여운 다섯 마리의 말들아 하고 다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어 또 한 번만 그랬다간 내 말에 이마를 몽둥이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게 할 거야 큰 클라우스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사람들이 아는 채 하며 자기 옆을 지나가게 되면 작은 클라우스는 다섯 마리의 말을 물며 밭을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신나서 채찍을 휘두르며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랴 이랴 내 귀여운 말들아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큰 클라우스가 몽둥이로 작은 클라우스의 말에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말은 죽고 말았어요. 이를 어쩌나 한 마리밖에 없던 말이 죽어버렸으니 작은 클라우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얼마 뒤에 그는 죽은 말의 가죽을 벗겨서는 바람에 말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죽이 등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가죽을 팔러 이웃마을로 갔어요. 이웃마을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에 가자면 아주 높고 깊은 산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그 산속에서 사나운 비바람을 만나 허둥지둥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벌써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마을로 갈 수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길가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으나 문틈 사이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작은 클라우스는 하룻밤만 재워달래야겠다고 마음 먹고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여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으나 그의 말을 듣더니 문을 잠그고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재워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방을 살펴보니 큰 건초더미가 보였고 건초더미와 이 집 사이에 초가 지붕으로 된 외양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지붕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야지 꽤 편안한 잠자리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 황새가 날아와서 다리를 물면 어쩐다. 지붕위에 황새 둥지가 보였고 황새 한 마리가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지붕위로 기어 올라 갔어요. 지붕위에 누워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보니 아까 그 집에 창문이 보였습니다. 덧문으로 가려지긴 했으나 창 위쪽으로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불고기며 술이며 맛있는 생선 같은 것들이 가득 차려진 큰 상이 있었습니다. 그 집 부인과 성당에서 일하는 머슴이 앉아있었지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인은 성당 머슴에게 술과 생선을 집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머슴은 생선을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었어요. 나도 좀 먹어봤으면 작은 클라우스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문 있는 쪽으로 목을 길게 빼고 상위에 있는 맛있게 생긴 큰 양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클라우스는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농부가 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농부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한가지 성당 머슴이 자기 집에 얼씽거리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당 머슴만 보면 몹시 화를 냈어요. 그래서 성당 머슴은 농부가 없을 때에만 그의 집을 찾아왔고 착한 농부의 부인은 그럴 때마다 그에게 맛있는 것을 모두 다 갖다 주곤 했습니다. 농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 농부의 부인은 성당 머슴에게 방 고석에 있는 괴짝 속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머슴은 곧 괴짝 속으로 들어갔어요. 집주인이 자기를 보면 크게 화를 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상위에 차려놓았던 맛있는 음식과 술들을 가마솥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보게 되면 무슨 음식이냐고 물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 아까워라 음식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작은 클라우스가 지붕 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요? 지붕 위에서 뭘 하는 거요?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갑시다. 농부가 작은 클라우스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클라우스는 자신이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된 이야기를 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야 어려울 것 없지요. 하지만 먼저 저녁을 먹기로 합시다. 농부가 말했어요. 부인은 그들을 친절히 맞아들였고 맛있는 잡채밥을 차려서 상을 내왔습니다. 농부는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에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지만 작은 클라우스는 지금 가마솥에 불고기와 생선과 양과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먹고 싶어 죽을 지경 이었습니다. 그는 말가죽이 든 자루를 밥상 밑에 내려놓았어요. 그는 말가죽을 발라 이웃마을로 가고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는 잡채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상 밑에 있는 자루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바싹 마른 말가죽이 구겨지면서 뻐석뻐석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쉿 작은 클라우스는 상 밑에 있는 자루에게 말하면서 슬쩍 다시 한번 자루를 밟아 또 뻐석뻐석 하는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 자루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농부가 물었습니다. 꼬마 요술쟁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말하기를 이 잡채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술을 부려서 저기 있는 가마솥에 불고기와 생선과 양과자를 숨겨 놓았으니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작은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 농부는 재빨리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 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감춰놓은 것인 줄을 모르는 농부는 꼬마 요술쟁이가 자기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음식들을 밥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리는 불고기와 생선과 양과자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를 다시 밟아 뻐석뻐석 하는 소리를 또 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농부가 물었어요. 이 녀석이 그러는데 가마솥에 술을 세 병이나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내는 술도 가져왔고 농부는 아주 기분 좋게 술에 취했습니다. 그는 작은 클라우스의 것과 같은 꼬마 요술쟁이가 있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오늘 밤은 기분이 이렇게 좋으니 귀신 같은 게 나온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군. 어디 그 요술쟁이 한테 귀신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보시죠. 농부가 부탁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지요. 이 요술쟁이는 우리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니까요. 작은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루를 밟아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귀신은 생김새가 아주 무시무시하니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는군요. 아니 난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 귀신이 어떻게 생겼대요. 귀신은 성당 머슴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는데요. 아휴 난 성당 머슴이라면 꼴도 보기 싫은데 하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덤빌 태면 덤벼보라지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오진 말아야 할탄데요. 어디 한번 다시 물어보지요. 작은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를 밟으면서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요술쟁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녀석이 그러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괴짝을 열어보랍니다. 거기 귀신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밖으로 뛰어나올지 모르니 문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는군요. 내가 문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농부가 작은 클라우스에게 말하면서 진짜 성당 머슴이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있는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괴짝의 문을 조금 열고 안에 들여다보았어요. 열었던 괴짝 문을 쾅 닫으며 아 무서워 하고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정말 우리 성당의 머슴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둘이는 앉아서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 꼬마 요술쟁이를 나한테 파시오. 무엇이든지 드리겠소. 돈을 한가마니 드릴 테니 파십시오.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니 팔지 않겠습니다. 이 요술쟁이가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보시고서도 팔라네요. 하지만 꼭 갖고 싶은데요.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 아주 친절히 대해주셨고 하니 팔지요. 그 대신 돈 한 가마니를 주시되 넘쳐 흐르게 꾹꾹 눌러담아야 됩니다. 마침내 작은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저기 괴짝도 당신이 치워주셔야 겠습니다. 저것이 방 안에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아직 거기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클라우스는 말가죽이 담긴 자루를 농부에게 주고 꾹꾹 눌러담은 돈 한 가마니를 받았습니다. 그는 농부한테서 돈과 괴짝을 실을 수 있는 수레도 하나 얻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작은 클라우스는 성당 머슴이 들어있는 괴짝과 동 가마니를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 언덕 너머에는 넓고 깊은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물결이 거센 강이었습니다. 이 강 위에는 얼마 전에 새로 만든 큰 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이 다리 한복판에 이르렀을 쓸 때 괴짝 속에 들어있는 성당 머슴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가 빠진 괴짝을 무엇에 쓴담 바위돌이라도 들어있나 왜 이렇게 무겁지 술에 씻고 가기도 힘든데 강물로 던져버려야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우리집 있는 데까지 가면 더욱 좋고 도중에 없어진 듯 그까짓 거 상관없지 그는 정말 강물 속에 던지려는 듯이 괴짝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쿠 여보시오 이 뚜껑 좀 열어주시오 괴짝 속에서 머슴이 외쳤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귀신이 아직 이 속에 들어있군 그렇다면 더구나 강물에 잡아드려 죽여야지 작은 클라우스가 놀랐다는 듯이 딴청을 부리며 말했어요. 돈 한 가마니를 드릴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성당 머슴이 소리쳤습니다. 그거 괜찮겠는데 뚜껑을 열어주면서 작은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머슴은 허겁지겁 밖으로 나와서 빈 괴짝을 강물 속에 밀어버리고 작은 클라우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돈을 가마니에 잔뜩 담아주었습니다. 농부에게서 받은 것과 합치니 돈이 수레에 가득 실렸어요. 말가죽을 정말 비싸게 판샘이 되었군. 작은 클라우스가 집에 돌아와 마루 위에 금화를 수북히 쏟아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 한 마리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알면 큰 클라우스가 몹시 화가 나겠지. 거짓말을 해주어야지. 그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큰 클라우스네 집에 보내 되빡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무엇이 생겼길래 되빡을 빌려달랄까? 이상이 여긴 큰 클라우스는 되빡 밑바닥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되빡으로 무엇을 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가져온 대빡 밑바닥을 살펴보니 십전짜리 은하 세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서 생긴 돈인지 바른대로 말하라고? 그는 곧장 작은 클라우스에게로 달려가 따지듯 물었어요. 아, 그거 어제 저녁에 말가죽을 팔아서 얻은 돈이지. 그거 아주 비싸게 팔았군 그래? 큰 클라우스는 집으로 달려가 도끼를 찾아서는 네 마리의 말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가죽을 벗겨서 이웃 마을로 팔러갔어요. 말가죽 싸시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거리를 오락가락 했습니다. 구두가게 주인들과 가죽옷만 되는 사람들이 달려나와 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말가죽 하나에 돈 한 가마니 를 내시오. 큰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군 그래 우리가 돈을 가마니 로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 군. 말가죽 싸시오. 그는 다시 외치고 다녔습니다. 구두가게 주인들과 가죽옷 만드는 사람들이 자 막대기와 가죽 앞치마를 휘둘러 마구 때리면서 큰 클라우스를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말가죽 싸시오. 말가죽 사시오. 라고 큰 클라우스에 흉내를 내면서 말가죽 받아라. 녹초가 되게 문매를 때려 저놈을 쫓아버려야지.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큰 클라우스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 녀석 어디 두고 보자. 집에 돌아온 큰 클라우스가 씩씩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작은 클라우스의 집에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성질이 사나워서 작은 클라우스에게 친절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돌아가셨다 생각하니 할머니가 불쌍한 것 같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시체를 따뜻한 자기의 침대에 눕혔어요. 그렇게 하면 혹시 할머니가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튿날까지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두고 자기는 방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작은 클라우스가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큰 클라우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클라우스의 침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에 있는 대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있는 할머니의 머리를 도끼로 때렸지요. 작은 클라우스가 누워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큰 클라우스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비겁하고 나쁜 놈이구나. 나를 죽이려 했잖아.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기에 다행이지 저놈 도끼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군. 이렇게 말하고서 작은 클라우스는 할머니의 시체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는 말이 끄는 마차를 빌려다가 마차가 움직여도 할머니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머니를 뒷자리에 잘 앉혔습니다. 그는 마차를 몰고 길을 떠났어요. 그는 새벽역해 어느 큰 여관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마차를 세워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관 주인은 아주 돈이 많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꼭 한 가지 나쁜 점은 성질이 급하기가 불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후춧가루와 담배를 그대로 삼킨 사람처럼 성질이 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훌륭한 옷을 입으시고 일찍 길을 떠나오셨군요. 여관 주인이 작은 클라우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할머니는 밖에 마차에 계신데 아무리 들어오자고 그래도 안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잡수실 것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으시니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관 주인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마차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여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으나 할머니는 꼼짝 않고 있었어요. 여기 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들리지 않으세요? 여관 주인은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끈은 자꾸 자꾸 점점 더 크게 외쳐댔으나 할머니는 못 들은 척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관 주인은 음식 접시를 할머니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음식물을 뒤집어쓴 할머니가 마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클라우스가 여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를 동염했던 끈을 풀어버리고 할머니를 의자에 살짝 앉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야 이 나쁜놈 작은 클라우스가 여관에서 뛰어나와 여관 주인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네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구나. 저것 좀 봐. 할머니 머리에 구멍이 뚫렸잖아.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다 불가치 급한데 성질 탓이구나. 작은 클라우스씨 돈 한 가만히를 드릴 테니 그리고 할머니의 장례를 내 친할머니의 장례처럼 잘 치러드릴 테니 제발 좀 봐주십시오. 내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몰려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관 주인이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이래서 작은 클라우스는 돈 한 가만히를 또 얻었고 여관 주인은 자기 친할머니의 장례를 찌르듯이 작은 클라우스의 할머니를 잘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클라우스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부름하는 아이를 큰 클라우스에게 보내 되빡을 빌어오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 녀석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어디 가서 이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큰 클라우스는 되빡을 들고 작은 클라우스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큰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네가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였다네. 할머니 시체를 갖다 팔았더니 이렇게 돈이 생긴 거지. 작은 클라우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클라우스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도끼를 찾아서는 자기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시체를 마차에 싣고 마을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를 팔러 왔다고 말했어요. 이게 누구지요?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인데 돈 한 가마니에 팔려고 내가 죽인 것이지요. 큰 클라우스가 말했어요. 이런 큰일 날 사람을 만나 당신 지금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간 당신 목이 그대로 붙어있기 어려울 거요. 의사는 큰 클라우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그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못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는 당신 같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큰 클라우스는 병원을 뛰쳐나와 마차에 올라타고는 채찍을 휘둘러 급히 말을 몰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작은 클라우스 이놈. 큰 길 위를 달리면서 큰 클라우스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는 제일 큰 자루를 찾아 들고 작은 클라우스의 집으로 갔어요. 너 또다시 날 속였지. 처음에는 말을 죽이게 하더니 할머니까지 죽이게 한 놈이 바로 너야. 이게 모두 내 놈의 탓이란 걸 알아야 해. 다시는 날 속일 수 없게 해주지. 그러고 나서 그는 작은 클라우스를 붙잡아 자루 속에 넣더니 어깨에 매고 외쳤습니다. 내 놈을 이제 물속에 던져버릴 테다. 강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작은 클라우스를 메고 가는 일은 힘들었어요. 얼마나 걸어가다 보니 길가에 성당이 있었고 풍금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클라우스는 성당 문 앞에 자루를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조금 쉬어갈 생각이었던 거지요. 자루를 묶어 놓았으니 작은 클라우스가 나올 수는 없을 테고 사람들이 모두 성당 안에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는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은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며 자루 속에서 꿈틀거려 보았지만 자루는 포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로 그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로 많은 황소와 암소대를 몰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작은 클라우스가 갇혀있는 자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어요. 작은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니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 하늘나라에 못 가봤는데 이 자루를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내 대신 여기 들어와 앉아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괜찮겠군. 할아버지가 끈을 풀자 작은 클라우스는 얼른 자루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네가 내 소들을 보살펴주게. 할아버지는 솟대를 맡기고 자루 속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를 꽁꽁 묶어놓고는 솟대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큰 클라우스가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루를 다시 짊어졌어요. 그런데 짐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작은 클라우스보다 훨씬 가벼웠으니까요. 아주 가벼워졌는데 아마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더니 내가 기운이 더 나는 모양이지. 그는 강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넓고 깊은 강물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못하겠지. 그는 자루 속에 있는 것이 작은 클라우스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어요. 어떤 내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솟대를 몰고 오는 작은 클라우스를 만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가 조금 전에 물속에 던져버렸는데. 그렇고 말고 반시간 전에 네가 나를 강물에 버렸지.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훌륭한 솟대를 얻었지. 이건 물속에 사는 소들이야. 사실 말이지 나를 물속에 던져준 것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해.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되었거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 자루 속에 갇힌 채 다리 위에서 찬물 속으로 떨어질 때는 귓전으로 바람이 쌩쌩 불었어. 강물에 떨어지자마자 곧 가라앉았는데 아무데도 다치질 않았어. 왜냐하면 강 밑바닥에는 예쁜 풀들이 부드럽게 깔려있기 때문이지.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촉촉히 젖은 머리에는 푸른 꽃모자를 쓴 어엿뿐 아가씨가 자루를 풀어주면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 작은 클라우스 여기 여기 있는 암소들을 드리겠어요. 저 위로 저 위로 10리쯤 올라가면 소떼들이 또 있는데 그것도 가지세요.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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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사는 사람들에겐 강물이 바로 큰 길이야. 물속에서는 강물을 따라 저 먼 바다까지 걸어서 가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더군. 물속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었고 풀도 싱싱했어. 물고기들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옆을 스쳐 지나갔지. 그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또 물속에는 가는 곳마다 소떼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지? 거기서 살 것이지. 그건 말이야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고 다가씨가 그러는데 한 10리쯤 올라가면 소떼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 아까 내가 말했지 강물을 따라가자면 꼬불탕 꼬불탕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참 가야 하지만 이렇게 땅으로 올라와서 가면 지름길을 따라 곧장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올라온 거야. 넌 참 재수도 좋다. 나도 물속에 들어가면 소떼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너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너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너를 자루에 넣어 짊어지고 가줄 수는 없어. 강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자루 속에 들어간다면 강물 속으로 던져줄 수는 있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다 내가 물속에서 소떼를 얻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놔주지 않을 거야. 왜 자꾸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강물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강물을 보자 소떼들이 물속으로 달려갔어요. 매우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저것 봐 물을 저렇게 좋아하잖아. 자 그럼 나를 거들어 들어줘. 한방 때리기 전에 어서 빨리. 이렇게 재촉하면서 큰 클라우스는 암소의 등에 얹혀있던 자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돌멩이도 하나 집어넣으라고 안 가라앉으면 어떡해. 걱정마. 이렇게 대답하고서 작은 클라우스는 자루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매달았습니다. 큰 클라우스를 담은 자루는 곰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그렇게 작은 클라우스는 혼자 중얼거리며 소떼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진짜 왕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돈 많은 부자이고 동생은 가난뱅이였습니다. 부자인 형은 금세공사였는데 신보가 고약했고 가난뱅이 동생은 빗자루 엮는 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가난뱅이 동생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마침 쌍둥이라서 같은 크기의 물방울처럼 구별할 수 없이 똑같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이따금 부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찌꺼기 중에서 먹을 것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난뱅이 아빠가 빗자루를 엮을 섬나무를 구하러 숲속에 갔다가 온통 황금빛으로 된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새였어요. 가난뱅이 아빠는 돌멩이를 집어 황금새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멩이가 새를 맞추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황금 깃털 하나만 떨어뜨린 채 새는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빠는 그 깃털을 집어들고 욕심쟁이 형에게로 갔습니다. 형은 그 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순금이로구나. 그러면서 깃털을 챙겨넣고 그 대신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가난뱅이 아빠는 자작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 몇 둥치를 쳐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어제의 황금새가 자작나무 가지에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가난뱅이 아빠가 나뭇가지를 살펴보니 과연 새 둥지가 하나 있고 그 안에는 황금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알을 집으로 가져와 형에게 보였어요. 형은 이건 순금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새알을 챙겨넣고 그 대신 많은 돈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형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황금새를 갖고 싶구나. 가난뱅이 아빠는 세 번째로 숲속으로 가서 나무 위에 앉아있는 황금새를 찾아냈답니다. 가난뱅이 동생은 돌멩이를 집어 새를 쏘아 떨어뜨려 잡아서 형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대신 산더미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한참 동안 걱정 없이 살겠지 라고 가난뱅이 아빠는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 세공사인 형은 꾀가 많고 약삭 빨라서 그 새가 어떤 새인지를 잘 알고 있었답니다. 금 세공사는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황금새를 구워 갖고 오되 내장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주의하게 나 혼자 그걸 통째로 먹고 싶으니까. 사실로 말하면 이 새는 보통 새가 아니라 누구든 그 새의 심장과 간을 먹은 사람은 아침마다 베개 밑에 황금 덩어리를 하나씩 얻게 되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새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새를 조미해서 꼬챙이에 끼워 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새고기를 불에 올려놓고 아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 잠깐 부엌을 비운 사이 빗자루를 엮는 가난뱅인의 쌍둥이가 부엌 안으로 달려들어와 새 요리가 꽂힌 꼬챙이를 보고 몇 차례 굴려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새의 몸뚱아리에서 작은 내장이 두 토막 냄비에 떨어진 것을 보자 한 녀석이 말했어요. 저 작은 토막은 우리가 먹어치우자 너무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 저 토막쯤은 먹어치워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고 쌍둥이 녀석들은 새 고기 토막을 먹어 치웠습니다. 금세공사 아내가 돌아와서 애들이 뭘 먹는 것을 보고 소리쳤어요. 너 너 이놈들 너 이놈들 뭘 먹었니? 새 몸뚱이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을 뿐인걸요. 라고 쌍둥이는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심장과 간이었구먼. 금세공사 아내는 기꺼벌하고 놀라 소리치더니 남편이 뭔가 빠진 것을 알고 화를 낼까 겁네요. 잽싸게 닭을 한 마리 잡아 닭의 심장과 간을 꺼내 황금새 요리에 얹었습니다. 조리가 끝나자 아내는 그것을 금세공사 한테 가져다 주었고 금세공사는 혼자서 한 알갱이도 안 남기고 새 요리를 먹어 치웠어요.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 깨어나 베개 밑에 손을 넣으며 금 덩어리가 만져지리라 생각했을 때는 다른 날이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쌍둥이 형제는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행운이 주어졌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방바닥에 굴러떨어지길래 주워보니 금덩어리가 두 개였지요. 쌍둥이는 그것을 아빠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아빠는 이상스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지만 다음날도 다음날도 계속해서 금덩어리가 두 개씩 생겨나자 가난뱅이 아빠는 욕심쟁이 형에게 가서 그 야릇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금세공사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즉 쌍둥이 조카가 황금세의 심장과 간을 먹어 치웠다는 것을 얼른 알아채고 앙심을 품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이들은 악마와 놀아나고 있다. 그 황금 덩어리를 아예 건드리지 말고 내 아이들도 한순간도 더 내 집에 머물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은 악마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곧 악마가 너까지 망칠는지 모르니까. 욕심쟁이 형은 질투심이 많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는 악마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면서도 쌍둥이 아들들을 숲으로 끌고 가서 눈물을 흘리며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쌍둥이 형제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 헤매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까워지는 기는 커녕 점점 더 깊은 숲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사냥꾼을 만났어요.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 어디 계시냐? 우리는 가난한 빗자루 장소의 아이들입니다. 쌍둥이는 대답하고는 아침마다 자기네 베개 밑에 황금 덩어리가 놓여있다는 이유로 아빠가 자기네들을 집에 두지 않으려는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음 하고 사냥꾼이 입을 떼었어요. 금덩어리가 생기더라도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고 빈둥거리며 놀지만 않는다면 결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거다. 이 선량한 사냥꾼은 마침 자기에게 자식도 없는 터에 쌍둥이들이 마음에 든지라 그 애들을 집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아빠가 되어 길러주마. 쌍둥이들은 이 새로운 아빠에게서 사냥을 배웠습니다. 사냥꾼은 아침마다 베개 밑에 놓이는 금덩어리를 쌍둥이들의 장례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았어요. 쌍둥이들이 꽤 성장한 어느 날 길러준 아빠는 그들을 숲속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의 사냥시험을 지를 테다. 이로써 너희들은 사냥수련을 졸업하고 정식 사냥꾼이 되는 거다. 쌍둥이들은 길러준 부친과 함께 목을 지키고 서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짐승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사방을 휘둘러보고 한때의 흰 기러기가 삼각형 모양으로 날아가는 광경을 발견하고는 한 쌍둥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삼각형에서 세 각을 맞춰라. 한 쌍둥이는 시키는 대로 명중시켜 그것으로써 사냥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곧이어 또 한때의 흰 기러기가 날아오르며 이라는 숫자 모양을 그렸어요. 그러자 사냥꾼은 또 다른 쌍둥이에게 숫자 맨 끝에 기러기를 동시에 쏘아 떨어뜨리도록 명령했고 이 쌍둥이도 훌륭히 사냥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길러준 부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자유로이 놓아준다. 너희들은 훌륭한 사냥꾼이 된 거다. 곧이어 쌍둥이 형제는 같이 숲속으로 들어가 뭔가 의논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쌍둥이 형제는 길러준 부친에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한 입도 먹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의 청이란 게 무엇이냐? 하고 부친은 물었어요. 그러자 쌍둥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넓은 세상을 도로 다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늙은 사냥꾼은 기쁨에 넘쳐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잠든 사냥꾼 다운 말을 냈다. 너희들의 갈망은 벌써부터 품어온 나의 소망이기도 하단다.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거라. 너희 앞에 좋은 일이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떠나기로 정해진 날이 오자 길러준 부친은 쌍둥이 각자에게 훌륭한 총 한 자루와 개 한 마리를 선사하고 그동안 모아둔 금덩어리 중에서 원하는 만큼 가지고 떠나도록 당부했습니다. 뒤 여 부친은 쌍둥이 아들들을 한동안 따라와 전송하며 막상 헤어지는 자리에서는 번뜩이는 칼을 하나 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있고 헤어져야 할 때가 오면 갈림길에 있는 나무에다 이 칼을 꽂아 두어라. 너희들 중 누구이든 그 자리를 찾아와 보면 떠난 형제의 안부를 알 수 있을 거다. 다른 형제가 혹시나 죽음을 당하면 그 형제가 떠나간 방향의 칼날이 녹슬어 있을 것이며 그 형제가 살아있는 한 칼날은 번뜩일 것이니라. 두 형제는 계속 길을 떠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하루길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커다란 숲이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는 숲속에서 밤을 지내며 사냥꾼 보쯤에 챙겨가고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을 계속 헤매어도 숲속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어요. 이제 먹을 것도 떨어져 버리자 쌍둥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사냥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 굶어 죽겠는걸. 그라고는 사냥총에 총알을 재워넣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마침 늙은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오자 그는 재빨리 총을 겨누웠어요. 하지만 토끼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냥꾼님 살려주셔요. 당신에게 어린 토끼 두 마리를 선사할게요. 늙은 토끼는 잽싸게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어린 토끼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토끼들이 어찌나 즐겁고 귀엽게 노는지 사냥꾼 형제는 감히 그것을 죽일 엄두를 못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는 토끼 새끼를 식구로 거누기로 했어요. 그러자 어린 토끼는 주인의 뒤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곧 얼마 안가 여우 한 마리가 그들 옆을 세그머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본 쌍둥이 형제는 여우를 겨냥해 쏘려고 했지요. 하지만 여우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당신에게 어린 여우 두 마리를 선사할게요. 여우도 새끼 여우 두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사냥꾼 형제는 어린 여우 새끼 역시 죽일 수가 없어 토끼 새끼와 친구가 되게 해주었어요. 어린 짐승들은 모두 주인을 따라왔습니다. 얼마 안가 늑대가 한 마리 깊은 덤볼에서 어슬렁거리고 나왔습니다. 사냥꾼은 늑대를 겨냥했지요. 하지만 늑대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냥꾼님 살려주셔요. 당신에게 어린 늑대 두 마리를 선사할게요. 쌍둥이 사냥꾼은 늑대 새끼 두 마리도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게 해주었고 어린 동물들은 모두 주인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 후 어린 공 두 마리도 어울리게 되어 어느새 여덟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또 사자 두 마리도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쌍둥이 형제의 배고픔이 그것으로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쌍둥이 사냥꾼은 여우 형제에게 말했어요. 드러라 들어라 들어라 이 꾀보드라 먹을 것 좀 마련해 오려무나 너희들은 꾀가 많고 교활하지 않니? 여우 형제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벌써 몇 차례 거기서 달교를 훔쳐온 적이 있거든요. 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지요. 그래서 그들 일행은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사고 짐승들 먹이도 배불리 먹이고는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 형제는 어디에 닭장이 있는지 그 지역 지리를 환히 알아서 사냥꾼들은 어디를 가나 어려움 없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 일행은 얼마 동안 방랑을 계속했지만 그렇게 한데 어울려 있는 하는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지요. 딴 도리가 없군 우리가 헤어지는 수밖에. 쌍둥이 형제는 짐승들도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 늑대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를 거느리게 되었지요. 이어서 작별을 하며 죽는 날까지 형제의 우애를 굳게 맹세 하고 길러준 부친이 주었던 칼을 한 나무에 깊이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사람은 동쪽으로 다른 한 사람은 서쪽으로 길을 떠난 겁니다. 동생 쌍둥이는 자기의 짐승을 거느리고 어느 도시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도시는 온통 검정 깃발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쌍둥이 동생은 어느 주막으로 들어가서 혹시 자기의 짐승을 잠재울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마구깐을 내주었어요. 마구깐에는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토끼는 그 구멍을 빠져나가 상추를 하나 들고 들어와 먹었고 야호는 달걀 한 마리 들고 들어와 먹더니 수탁 한 마리 까지 더 먹어 치웠습니다. 하지만 늑대와 곰 사자는 몸집이 너무 커서 구멍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주막 주인은 마침 암소가 누워있는 풀밭으로 큰 짐승들을 데려가 배불리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자기의 짐승을 배불리 먹이고 난 뒤 비로소 주막 주인에게 왜 도시 안에 조기가 사방에 걸려있느냐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의 얘기는 이랬어요? 내일 우리 임금님의 외동딸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요. 사냥꾼은 물었습니다. 무슨 죽을 병에 걸리셨나요? 아닙니다. 주막 주인은 대답했어요. 공주님은 팔팔하고 건강하시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시게 되어 있지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요?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이 도시 변두리에 높은 산이 하나 서 있지요. 그 산 위에는 용이 한 마리 사는데 해마다 순결한 처녀를 데려간답니다. 처녀를 안 바치면 이 나라 전체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린다나요? 그런데 그동안 모든 처녀를 바치고 이젠 공주님 한 분밖에 이 땅의 처녀라고는 남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구원해줄 길이라고는 없어요. 공주님을 용에게 바치게 되어 있지요. 그 일이 내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냥꾼이 말했어요. 왜 그 용을 죽이지 않나요? 주막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사들이 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조리 자기 목숨을 잃었을 뿐이지요. 임금님께서는 이 용을 때려놓이는 자에게 공주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셨답니다. 또한 임금님이 돌아가신 후 이 나라를 물려주겠노라고 약속도 하셨고요. 사냥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기의 짐승들을 거느리고 용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위에는 작은 교회가 한 채 서 있었는데 재단 위에는 물이 가득 찬 잔이 세 개 놓여 있고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잔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장사가 되어서 문지방 문지방 앞에 묻혀있는 큰 칼을 휘두르게 되리라. 사냥꾼은 그 물을 마시지 않은 채 땅속에 묻힌 칼을 꺼내보려 했지만 칼은 묻힌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다시 재단으로 되돌아가 잔을 차례대로 마셨어요. 그러자 칼을 쉽사리 꺼내어 맘대로 휘두를 만큼 장사가 되었지요. 공주가 용에게 넘겨져야 하는 시간이 되자 임금과 나라의 대신 궁중의 시종들이 공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공주는 멀리서 용의 산 위에 우뚝 서있는 사냥꾼을 보고 용이 나와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는 산 위로 올라가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온 도시가 멸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왕과 시종들은 슬픔에 잠겨 궁전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왕의 대신은 거기 남아 멀리서나마 모든 것을 지켜보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공주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산 위에는 용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공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공주를 구해주겠노라는 약속과 함께 공주를 교회로 데리고 가 교회 안에 단단히 모셔두었습니다. 얼마 얼마 안 있어 요란스런 진동 소리를 내며 머리가 일곱 달린 용이 달려 나왔습니다. 용은 사냥꾼을 보자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놈은 대체 이 산 위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놈과 싸우겠다. 용이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용감한 기사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은 줄 아느냐 내놈도 해치워주마 그러면서 일곱 개의 목에서 불길을 뿜어댔습니다. 불꽃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사냥꾼은 연기와 불길에 쌓여 질식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얼른 달려와 불길을 발로 밟아 꺼버렸어요. 그러자 용은 사냥꾼과 직접 맞붙었습니다. 사냥꾼은 공중에서 쉑쉑 소리가 나도록 칼을 휘두르더니 용의 머리를 세 개나 단숨에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용은 이제 정말 약이 바짝 올라 공중을 훌쩍 뛰어올라 불꽃을 사냥꾼 머리 위로 내리 뿜으며 사냥꾼을 덮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냥꾼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어 이번에도 용의 목을 세 개나 잘라버렸지요. 이 괴물은 기운이 빠져 쓰러지면서도 다시 한 번 사냥꾼한테 덤비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마지막 나뭇임을 다해 용의 꼬리를 잘라버렸어요. 이젠 사냥꾼도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불러 괴물을 못지르라고 시켰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사냥꾼은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공주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너무나 무섭고 겁에 질려 기절해 버렸던 것이죠. 사냥꾼은 공주를 안아 밖으로 옮겼습니다. 공주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사냥꾼은 공주에게 용이 죽었다고 말하고 이제 공주님은 살았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공주는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용을 용을 죽이는 사람한테 저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어서 공주는 산호 목걸이를 벗어 동물들에게 나누어주며 동물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사자는 그 중에서 작은 좌물쇠를 받았지요. 그리고 공주는 자기의 이름이 수놓은 손수건을 사냥꾼에게 선사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사냥꾼은 싸움을 하느라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러니 잠깐만 잠을 자도록 합시다. 그들은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사자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아무도 덤벼들지 않게 너는 보초를 서도록 해라. 이어서 두 사람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사자는 보초 노릇을 하기 위해 그들 옆에 들어누 했어요. 하지만 사자도 싸우느라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을 불러 이렇게 말했지요. 내 옆에 누우렴. 나는 잠깐 잠을 자야겠다. 누가 오면 나를 깨워라. 그래서 곰은 사자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곰도 너무 피곤해서 늑대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옆에 누우렴. 나도 잠깐 잠을 자야겠다. 누가 오면 나를 깨워라. 그러자 늑대가 곰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늑대도 너무 피곤해서 여우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옆에 누우렴. 나는 잠깐 잠을 자야겠다. 누가 오면 나를 깨워라. 그러자 여우는 늑대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우도 너무 피곤해서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도 피곤했지만 보초를 서라고 부를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런데 한편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대신은 용이 공주를 납치해 날아오르는 장면은 벌어지지 않고 산위가 쥐죽은 듯 잠잠해진 것을 보자 용기를 내어 산위로 올라갔어요. 산위에는 용이 죽어있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주와 사냥꾼 동물들이 가지런히 누워 깊은 잠에 빠져있었지요. 대신은 신보가 고약하고 하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칼을 빼어 사냥꾼을 죽이고 공주를 팔에 안고는 태연이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공주가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대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소나기 안에 있어. 용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말해야 하오. 그럴 수 없어요. 한 사냥꾼과 그의 동물들이 용을 죽였어요. 그러자 대신은 칼을 빼어들고 손손히 말을 듣지 않으면 공주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며 그렇게 하도록 억지로 시켰습니다. 코디어 대신은 공주를 임금님의 앞으로 데려갔어요. 임금님은 괴물에게 죽음을 당했으리라 여겼던 사랑하는 사랑하는 딸이 다시 살아온 것을 보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대신이 임금에게 말했어요. 소인이 용을 죽여 공주님과 온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공주님을 아내로 주십시오. 임금님은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이냐. 네. 공주는 대답 했어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난 뒤 결혼식을 올리도록 허락해주세요. 공주는 그동안 사랑하는 사냥꾼에 관해 무슨 소식을 들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편 용의 산 위에서는 동물들이 이미 죽어버린 주인 옆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벌 한 마리가 날아와 토끼의 콧등에 앉았어요. 토끼는 앞발로 콧등을 문질러 벌을 날려보내고는 그냥 계속 잠을 잤습니다. 벌이 두 번째로 날아왔어요. 벌이 세 번째로 또 날아와 토끼의 콧속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토끼는 깨어나자마자 여우를 깨웠어요. 여우는 늑대를 늑대는 곰을 곰은 사자를 깨웠습니다. 사자가 깨어나 공주는 사라지고 주인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 장면을 보자 무섭게 으르렁대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깨우지 않았니? 곰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곰은 늑대에게 소리치고 늑대는 여우에게 여우는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가엾은 토끼만은 대답할 말이 없었고 모든 책임은 토끼에게 씌워졌습니다. 모두가 토끼에게 달려들 기세였지요. 그러자 토끼가 사정을 냈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라 내가 우리 주인을 다시 살려놓 겠어. 내가 아는 산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뿌리를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나 상처도 말끔히 낫는단 말이야. 다만 그 산에 가려면 여기서 200시간은 걸려. 사자가 말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달려가서 그 뿌리를 갖고 오도록 해. 말이 끝나자마자 토끼는 깡충거리며 뛰어갔고 24시간 안에 뿌리를 갖고 되돌아왔습니다. 사자는 사냥꾼의 머리를 다시 얹어놓고 토끼는 뿌리를 사냥꾼 입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모든 기관이 다시 짜맞춰져 심장이 고동치며 생명이 되돌아왔지요. 사냥꾼은 깨어나 공주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님은 나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잠든 새에 도망친 모양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자는 너무 급했던 나머지 주인의 머리를 거꾸로 붙여놓았더랍니다. 그런데도 사냥꾼은 공주에 대한 슬픈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점심때가 되어 뭘 먹으려고 할 때 비로소 사냥꾼은 자기 얼굴이 등쪽을 향해 있는 것을 깨닫고 영문을 몰라하며 자기가 잠든 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고 동물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자기네들도 모두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 버렸다고 깨어났을 때는 주인의 머리가 잘려져 죽어 있었다고 토끼가 생명의 뿌리를 가져온 이야기 등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머리를 거꾸로 붙인 이야기까지 해주었지요. 사자는 사냥꾼의 머리를 다시 잘라 돌려서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냥꾼의 마음은 슬펐어요. 그는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동물들이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러다 꼭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공주를 용한테서 구출해 준 적이 있는 바로 그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이번에는 온통 붉은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사냥꾼은 주막 죄인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이지요? 1년 전에는 이 도시가 검정 깃발로 뒤덮여 있더니 오늘은 붉은 깃발이 벌렉 있는 이유가 1년 전에는 우리 공주님이 용의 소나기에 넘겨지게 되어 있었지만 대신이 용과 싸워 용을 죽였습지요. 내일은 결혼식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 연휴로 1년 전에는 슬픔을 나타내느라 검정 깃발이 걸렸었고 오늘은 기쁨을 나타내느라 붉은 깃발을 건 거 싶지요.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인 그 다음 날 사냥꾼은 점심때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내가 임금님 식탁의 빵을 당신의 식탁에서 먹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오? 그렇다면 하고 주막 주인은 말했어요. 그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다 금화 백량을 걸겠습니다. 사냥꾼은 사냥꾼은 내게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백량의 금화 주머니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토끼를 불러 말했어요. 깡충아 가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빵을 가져와라. 토끼는 막내였기 때문에 누구 다른 친구에게 시킬 수도 없는 서지라 별수 없이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참 내가 혼자 거리를 깡충거리면 포죽한 개가 뒤에서 나를 덮칠지도 모르겠는걸 하고 토끼는 생각했어요. 토끼의 생각대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들이 쫓아와 토끼의 폭신한 가죽을 잡아 뜯으려 한 거예요. 하지만 토끼는 용용 죽겠지 하면서 깡충 뛰어 보초병한테 들키지도 않고 궁궐 보초 막사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개들이 보초 막사 앞으로 몰려와 토끼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보초병에게 쫓겨났습니다. 토끼는 개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궁궐 안으로 깡충 뛰어들어가 곧장 공주를 찾아가서 의자 밑에 웅크리고 공주의 발을 긁어댔습니다. 토끼가 자기의 개인줄로 생각한 공주는 저리 가라고 소리쳤어요. 토끼가 자기의 개인줄로 생각했던 공주는 계속 소리만 쳤지만 토끼는 포기하지 않고 공주의 발을 긁어댔습니다. 그제서야 공주는 발치를 굽어보고 목걸이를 걸고 있는 토끼를 알아봤답니다. 공주는 토끼를 품에 안고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토끼야 왜 그러니 용을 죽인 우리 주인님께서 이 도시에 와 계세요. 나를 보내면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빵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공주는 기쁨에 넘쳐서 빵 굽는 사람을 불러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빵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토끼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 빵 굽는 어른께서 빵을 들고 나를 따라오셔야 겠어요. 푸죽한 개들한테 내가 혼나지 않게요. 빵 굽는 사람은 주막집 문 앞까지 빵을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토끼는 뒷발로 오뚝 서서 앞발로 빵을 들고는 주인에게 가져갔지요.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이거 보게 주인장 금화 백량 은 내 것일세 주막 주인은 의아스럽게 생각했지만 사냥꾼은 계속 말했습니다. 주인장 빵은 수중에 넣었고 이젠 임금님께서 드시는 고기 구이를 먹어야겠네. 주막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기를 걸 넘두를 못 냈어요? 사냥꾼은 여우를 볼라 말했습니다. 여우야 가서 임금님께서 드시는 고기 구이를 가져오렴. 여우는 새끼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을 돌아 개구멍을 빠져나가 공주의 발치에 앉아 공주의 발을 긁었습니다. 여우에게 공주가 물었어요. 여우야 왜 그러니? 용을 죽인 우리 주인님께서 이 도시에 와 계세요. 임금님께서 드시는 고기 구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임금님이 드시는 고기도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거 보게 주인장 빵 빵 고기는 여기 와있네. 이제 나는 임금님께서 드시는 야채를 먹어야겠네. 그러고는 늑대를 불러 야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채를 가져왔고 이번에는 과자를 가져오라고 곰에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곰은 궁궐을 향해 걸어갔어요. 길거리에 모든 사람이 곰을 보자 피에 달아났지요. 그런데 궁궐 보초막 앞에까지 오자 보초들이 소총을 들이대며 곰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곰이 훌쩍 높이 뛰기를 하면서 아빠를 오른쪽 왼쪽으로 휘두르는 바람에 보초들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과자를 무사히 가져왔고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사자에게 시켰습니다. 사자도 공주를 만나 포도주를 사자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은 시종이 사자와 함께 포도주 창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서자 시종은 임금님의 시종들이 마시는 보통 포도주를 사자한테 주려 했어요. 그러자 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그 포도주를 먼저 시음해 봐야겠어. 사자는 반 리터의 포도주를 따라 단숨에 꿀꺽 마셨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시종과는 못마땅한 눈초리를 사자한테 보내면서 임금님의 대신이 마시는 다른 술통에서 포도주를 따라 주려 했습니다. 이건 맛이 좀 낫군. 하지만 이것도 아니야. 이런 멍청한 짐승이 포도주에 관해 뭘 안다고 잔소리야? 시종과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무섭게 아빠를 들자 임금님 포도주가 저장된 특별한 창고로 묵묵히 안내 했습니다. 그렇게 사자는 시종관에게 여섯 병을 포도주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사자는 지하실에서 밖으로 나오더니 거나하게 취해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시종관은 할 수 없이 술병을 문앞까지 날라다 주었어요. 사냥꾼은 말했습니다. 이거복의 주인장 이제 임금님께서 드시는 것과 꼭 같은 빵 고기 야채 과자 포도주가 와있으니 지금부터 내 동물들이랑 만찬을 들겠네. 그러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들고 포도주를 마시며 동물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냥꾼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공주께서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주인장 나는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을 먹고 마셨네. 이젠 궁궐로 가서 공주와 결혼할 작정이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공주한테는 이미 신랑이 정해져 있고 오늘이 결혼식 날인데 어찌 그럴 수가 지금껏 벌어진 모든 일은 믿는다 해도 당신이 공주를 안으로 만든다는 일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집이랑 정원을 모조리 걸 수도 있어요. 그러자 사냥꾼은 금화천량이 든 주머니를 꺼내 식탁 위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걸겠소. 한편 임금님은 식탁을 받으면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찾아와 이 궁궐을 들락거린 그 사나운 동물들은 무슨 볼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자 공주가 대답했어요. 내 입으로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보내서 이 동물들의 주인을 모셔오도록 하셔요. 그것이 아버님께 더 좋을 것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한 사람 주막으로 보내어 낯선 남자를 데려오도록 시켰습니다. 신하가 도착했을 때 마침 사냥꾼이 주막주인과 내기를 끝마친 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여보란 듯이 말했어요. 이거 보게 주인장 임금님께서 신하를 보내 나를 초대하시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가진 않겠네.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옷과 여서필의 말이 끄는 마차와 나를 보필할 신하를 보내주실 것을 임금님께 정하오. 임금님은 이 대답을 듣자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모셔오도록 하셔요. 그것이 아버님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왕의 왕의 옷과 여서필의 말이 끄는 마차와 낯선 손님을 보필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장 내가 요구했던 대로 나를 모시러 오지 않나? 그렇게 말한 사냥꾼은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왕궁으로 떠났습니다. 임금님은 사냥꾼이 오는 광경을 보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맞아야 하겠니? 마중을 나가십시오. 그것이 아버님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마중을 나가 사냥꾼을 상단으로 안내했습니다. 동물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임금님은 사냥꾼에게 공주와 자신의 가운데 자리를 내주었고 대신은 신랑으로서 그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은 사냥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사냥꾼은 공주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을 들어 공주에게 보이며 그 손수건을 누구에게 선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대답했어요. 용을 죽인 승리자한테요. 그러자 사냥꾼은 자기의 동물들을 불러 모두에게서 목걸이를 벗기고 사자한테서는 황금 자물쇠를 벗기어 공주에게 보이며 그것의 옛날 주인이 누구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주는 대답했어요. 그 목걸이와 황금 자물쇠는 제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용을 죽이는 일을 도와준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내가 싸우느라 지쳐 한참 자고 있을 때 대신이 와서 내 머리를 잘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주님을 안고 내려가 용을 죽인 자가 자기라고 거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공주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용을 죽였다는 말이 사실이냐.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대신의 추행을 큰소리 내어 말해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도 어차피 그 추행은 불을 보듯 환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사실 대신은 내게 침묵하라고 억지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을 올리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은 처벌을 받았고 임금님은 딸을 사냥꾼에게 넘겨주며 그를 온 나라의 부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물결 속에서 거행되었지요. 젊은 왕은 자기를 낳아준 부친과 길러준 부친을 모셔와 각가지 보물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주막 주인도 잊지 않고 불러 말했어요. 주인장 나는 공주와 결혼했네. 그러니 자네의 집과 정원은 내 것일세. 주막 주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왕은 말했어요. 당감해 주겠네. 집과 정원은 자네가 가지게 거기 덧붙여 금화천량도 자네에게 선사하지. 이렇게 해서 젊은 왕과 왕비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젊은 왕은 자주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이 그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충실한 동물들도 왕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근처에는 무시무시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며 누구든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알려진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왕은 그 숲으로 사냥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지요. 숲에 당도했을 때 그는 눈처럼 흰 사슴이 숲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저 예쁜 짐승을 사냥하겠다. 그라고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동물들은 그를 따라갔지요. 시종들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젊은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궐로 되돌아가 젊은 왕비에게 사실을 보고 했어요. 왕비는 남편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젊은 왕은 아름다운 동물을 쫓아 끊임없이 달렸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그의 눈앞에서 사슴은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젊은 왕은 자기가 숲속으로 깊이 빠져든 것을 깨닫고 뿔 피리를 들어 불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젊은 왕은 그날로 궁궐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말에서 내려 나무 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지낼 작정을 했습니다. 젊은 왕이 불가에 앉고 동물들도 그 옆에 자리잡고 눕자 사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젊은 왕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한 노파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어 그러자 젊은 왕이 말했어요. 추우시면 이리 내려와서 불을 쥐시지요. 자네 동물들이 날 물어뜯는 거 아닌가? 이 동물들은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내려오셔요. 그런데 사실 그 노파는 마녀였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지팡이를 하나 내려보내겠네. 자네가 그것으로 동물들 등을 때려주면 동물들이 나를 해치지 않게 될 걸세. 젊은 왕은 노파가 준 지팡이로 동물들을 때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동물들은 소리없이 누운 채 바위로 변해버렸어요. 마녀는 동물들한테서 안전하게 되자 뛰어내려와 젊은 왕조차 지팡이로 건드려 바위로 바위로 변신시키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젊은 왕과 동물들을 굴속으로 끌고 갔어요. 굴속에는 이미 그렇게 변해버린 다른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젊은 왕이 돌아오지 않자 왕비의 불안과 걱정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 지난 날 헤어질 때 동쪽으로 떠났던 쌍둥이 형이 이 왕국에 당도했습니다. 쌍둥이 형은 일자리를 찾았으나 신통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차없이 떠돌아다니며 동물들한테 춤을 추게 하며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쌍둥이 동생의 소식이 궁금해져서 그들이 헤어질 때 나무둥치에 꽂아놓았던 칼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당도해보니 동생 쪽의 칼날이 반은 녹슬어 있고 반은 아직 번쩍이고 있었어요.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한테 분명코 큰 불행한 일이 닥친 모양이다. 하지만 칼날의 반쪽이 아직 번쩍이고 있는 걸 보면 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쌍둥이 형은 자기의 동물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시로 들어가는 큰 문을 통과할 때 보초가 다가와서 왕비에게 이 소식을 알려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왕비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가 돌아오지 않아 큰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보초는 물론 이 쌍둥이 형을 젊은 왕이 돌아온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은 동생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야생 동물들까지 똑같이 그를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형은 지금 자기 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쩌면 내가 동생 노릇을 하는 편이 좋은 일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동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지도 모를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초의 안내를 받아 궁궐로 들어갔어요. 젊은 왕비는 형을 자기 남편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지금껏 헤맸소. 밤이 되자 형은 왕의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쌍나리 성 칼을 자기와 젊은 왕비 사이에다 세워놓았어요. 왕비는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물어볼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 형은 며칠간은 궁중에 머물면서 마술의 숲이라는 것이 어떤 숲인지 모든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다시 한번 그 숲으로 사냥을 가야겠소. 늙은 임금님과 젊은 왕비는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피우며 대부대를 이끌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숲속에 당도하자 그의 동생한테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새하얀 암사샘을 보더니 시종들에게 일렀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형도 마녀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노파는 동물들을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형은 나는 내 동물들을 때리지 않아요. 할머니가 내려오셔요. 아니면 내가 할머니를 끄집어 내리겠어요. 그러자 마녀가 외쳤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인가 잔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해.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총을 쏘아 떨어뜨리겠어요? 쏘보게나 자네 총알 참대가 겁낼 줄 알고 그러자 사냥꾼은 총알을 재어 노팔을 겨누어 쏘았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총알에는 끄떡없는 존재였어요. 사냥꾼은 사정을 알아채고 윗돌이의 은단추 세 개를 잡아 뜯어 장전을 했습니다. 은단추 앞에서는 마녀의 마술이 힘을 쓰지 못했으니까요. 사냥꾼이 방아쇠를 잡아당기죠.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마녀를 딛고 서서 말했지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당장 털어놓지 않으면 너를 두 손으로 움켜잡아 불속에 집어던지겠다. 그러자 마녀가 용서를 빌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그의 동물들은 돌로 변해 굴속에 갇혀 있다네. 앞장서 이번에는 내 동생과 여기 누워있는 모든 생물을 다시 살려놓아야 할 거야. 마녀는 지팡이를 들어 돌덩이들을 건드렸어요. 그러자 쌍둥이 동생과 동물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장사꾼들 직공들 목동들이 몸을 일으키며 구원해준 것에 감사하며 집으로 향했지요. 쌍둥이 형제는 다시 만나자 부둥켜 안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세 시간 거리로 멀리 떨어진 궁전까지 간 형제는 각자가 당한 운명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동생이 자기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부왕이 되었노라고 말하자 형이 말했어요.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이 도시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나를 너인 줄로 알더구나. 그래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지. 젊은 왕비는 나를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말이다. 난 어쩔 수 없이 왕비 곁에서 식사를 하고 너의 침대에서 잠을 잤단다. 동생은 이마를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질토심이 북받쳐 칼을 빼어들어 형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형이 죽어넘어져 붉은 피를 흘리는 광경을 보자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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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나를 구해주 구해주 었는데 나는 그 대가로 형을 죽였구나. 그때 토끼가 와서 생명의 뿌리를 가져오 겠노라고 말하고는 깐충깐충 뛰어가서 그 뿌리를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형이 다시 생명을 찾았고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형은 나와 똑같은 모습인데다 나와 똑같이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동물들까지 나와 똑같이 형을 뒤쫓고 있고요. 우리 맞은편의 성면으로 들어서서 양쪽에서 동시에 늙은 임금님을 향해 가봅시다. 늙은 임금님은 동시에 양쪽 성문의 보초로부터 젊은 왕이 그의 동물들을 거느리고 사냥해서 돌아왔다. 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양쪽 성문은 한 시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양쪽에서 쌍둥이 형제가 궁전 마당으로 들어서서 둘 다 위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임금님은 공주에게 말했어요. 누가 너의 남편이냐 나로선 구별할 수가 없구나. 공주는 어쩔 줄 모르고 불안에 휩싸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지난 날 자기가 동물들한테 선사했던 목걸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공주는 목걸이를 살펴 찾다가 한쪽 사자의 목에서 황금 자물쇠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사자가 뒤따르고 있는 이분이 나의 진짜 남편이에요. 그러자 젊은 젊은 양은 웃음보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당신 말이 옳소. 밤이 되어 젊은 양이 침실에 들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지난 며칠 밤 동안 늘 쌍나리 선 칼을 우리 침대에다 세워놨었지요? 나는 행여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동생은 형이 얼마나 충실했었는가를 깨달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젠짜왕 이야기는 그림형제의 동화 중 한 편입니다. 그림형제는 독일 민중들을 통해 구전되어온 이야기들을 수집하거나 프랑스에서 전해온 이야기들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림형제의 동화는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조금 잔인하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거인 괴물과 같은 상상의 생명체들이 등장하고 그렇다 보니 내용 또한 잔인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잔인하지만 재미있는 그림형제의 동화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보입 보러 오guyen